안녕하세요 메듀토크 신우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트 디즈니 2024 3분기 실적 발표 피트 디즈니 랜드보다는 월드지 네 디즈니 랜드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월드가 더 좋으니까 월드를 언젠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크루즈를 타버리려고 했는데 그쵸? 크루즈는 언제 탈까요? 월드도 안 가봤는데 디즈니 월드도 가고 크루즈를 타고 꿈을 꾸면서 디즈니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매출액 4% 증가해서 23.2 빌리언 달러 나왔네요. 그리고 순이익이 2.62 빌리언 달러 나왔어요. 그래서 VS 로스 오브 460밀리언 달러 2024년도 3분기는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2023년도 3분기가 460밀리언 달러 손실이었네요. 와 대전환했군요. 주당 순이익이 1.43달러 나왔습니다. 역시 460밀리언 달러 손실이었으니까 주당 순 손실이었겠죠. 0.25 순 손실에서 돌아섰습니다. 좋네요. 실적.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35% 증가한 1.39달러 나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상승을 했네요. 2023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 주당 순이익은 순 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 그리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도 35% 증가 일단 모든 게 다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시장 컨센서스마저 뛰어넘으면 진정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엔터테인먼트 4% 익스피리언스 2% 스포츠에서 5%가 늘었네요. 자, 엔터테인먼트와 익스피리언스가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압도적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하려고 미디어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커졌습니다. 지금 그...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스포츠죠. 자, 스포츠도 방송 쪽이죠. 지금 45%를 차지하는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 부분이 가장 아직도 크고요. 익스피리언스랑 스포츠 여기를 합치니까 5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쪽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지금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가 코로나 이후에 풀린다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 그 방송 쪽이 굉장히 큰 부분 때문에 확 돌아서지 못하다가 방송 쪽이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 그 아이가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투수. 구원투수가 들어와서 저번에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파간다. 2차 대전의 프로파간다처럼 이 디즈니의 작가들이 자꾸 선전 문구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죠. PC주에 젖어있는 이 디즈니의 이 부분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탈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더 지켜와야겠지만 내년도 여름에 다시 흑어가 나오거나 만약 그러면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렇죠? 일단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저기가 공개됐죠. 이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줬잖아요. 이제 타노스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방패를 던지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를 이제 흑인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아 이거 또 백인의 그 남성 대명사가 또 흑인한테 주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일단 저기가 나왔는데 예고표에 나왔는데 잘 뽑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친구도 흑인이잖아요. 그 장교분. 그래서 그 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잘렸는데 아이언맨이 다리를 수트로 선물해주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 던지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을 대체해가지고 그 장교분이 이제 아이언맨 비슷한 수트 입고 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총 달린 여기 어깨에 그리고 저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방패 던지고 떠났는데 이제 제2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거죠. 제2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가 지금 예고표에 나왔는데 괜찮게 뽑아져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흑인으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흑인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스토리랑 무슨 컨셉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자꾸 거기다 선전문구를 넣는다니까 선전문구를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를 자꾸 넣어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려니까 이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블 영화를 오락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무슨 주입식 교육으로 너네가 PC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밥아이거도 지금 돌아와서 그 말을 했었고요. 이제 이 그 밥아이거가 돌아와서 그 말을 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디즈니 작가들이 정신을 차리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매출액이 2023년도 4분기 2023년도 1 2분기 원인 쇼크가 나왔다가 뭐 사실 원인 쇼크라고 하기도 거의 지금 원이 동그란 원이 보이지 않죠. 동그란 원하고 거의 겹친 상태로 비슷하게 부합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살짝 낮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살짝 높게 나왔지만 그쵸? 살짝을 우리는 쳐주지 않아요. 그쵸? 미국 시장에서 살짝 낮게 나왔든 살짝 높게 나왔든 그냥 살짝 낮게 나와도 쇼크고 살짝 높게 나와도 서프라이즈예요. 높게 나와도 서프라이즈고 그러니까 지금 살짝 높게 나오든 왕창 높게 나오든 서프라이즈니까 얘도 서프라이즈예요. 같은 서프라이즈죠. 0.32% 서프라이즈입니다. 2.23.08밀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23.16밀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어쨌든 매출액 서프라이즈가 4분기 만에 나왔다.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예전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요. 순이익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2023년도 4분기 2024년도 1분기 2024년도 2분기 2024년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서프라이즈보다도 왕창 서프라이즈 왕창 서프라이즈 적게 서프라이즈 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1.20달러 예상했는데 1.39달러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 2024년도 4분기도 컨센서스가 지금 5분기 쫙 했을 때 가장 살짝 여기보다 살짝 높죠. 가장 높게 잡아놨네요. 이거를 또 넘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월트디즈니는 지금 2024년도 3분기 실적이 매출액 순이익 조정된 주장 순이익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플러스로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의 컨센서스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그거에 맞춰서 따라주느냐 자, 시장의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네요. 127.7일이 무려 지금 월드디즈니의 목표 컨센서스입니다. 평균 지금의 주가로부터도 무려 지금 주가가 100달러도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거의 50%를 올라야 시장의 평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스트롱 바이인가요? 맞죠? 이렇게 높게 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가 올라야 돼요. 평균이. 스트롱 바이인가요? 볼까요? 스트롱 바이일까요? 스트롱 바이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지금으로부터 50%가 올라야 겨우 평균에 도달하는데 그럼 당연히 강력 매수겠죠. 20 바이의 3월드 의견도 상당히 좋은데 월트디즈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왜 안 움직이죠?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지금 실적도 좋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눈높이도 다 높아졌는데 지금 주가가 주가가 큰 반응이 없네요. 지금 이게 상승 갭은 다 메워버렸네요. 이때 이 상승 갭 초반에 상승 갭이 상승 갭이 있었잖아요. 상승 갭을 다 메꿔버렸네요. 여기서 지금 하락 갭이 또 나왔네요. 이게 지금 이게 아일랜드 갭이잖아요. 이게 섬처럼 둥 떠버렸잖아요. 이 상승 갭이 나온 지가 이 지금 1월달에 나왔으니 페비오리에서 메이까지 갈 동안 5월달 한 4개월 5월달도 전이죠. 거의 5월달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3개월밖에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상승 갭이 3개월도 못 가는 사이에 하락 갭으로 이게 장군멍군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갭으로 갭을 맞받아친 거라 이게 반대면 더 좋은 건데 반대면 좋은 거죠. 만약에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맞붙어친 거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거고 이거를 갭으로 이렇게 뚫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봉으로 여러 번 두들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반대 상황이죠. 상승 갭을 하락 갭으로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뜨린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그냥 거기가 저항이 되어버리는 거죠.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저기까지 왔네요. 2024년도 초반에 거의 시작했던 지점까지 와버렸죠. 시작했던 지점을 살짝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갭이 있어요. 여기 투 갭이 또 있잖아요. 지금 두 개의 갭이 있죠. 여기서도 두 개의 갭이 일어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두 개의 갭 부분에서 두 번째 갭에서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상승 갭을 깨지 않으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상승 갭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데 저기 최초에 2023년도 말에 갭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상승폭을 다 되돌렸죠. 2024년도 초반에 올랐던 폭을 다 되돌려서 지금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냥 저기 되었죠. 원점 원점.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0에서. 아직 반기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봉 올봉을 볼까요? 이 정도 일봉에서 이 정도 내려온 게 주봉 올봉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주봉도 이제 그 전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2022년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2022년에 180달러였거든요. 180달러였으면 지금 90달러로 쳐주면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그렇죠?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그냥 2024년도 여기 잠깐 올라가려고 했었던 이 부분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치고 가지 못했던 게 여기에 여기에 또 고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큰 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200선이죠. 그렇죠? 200주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또 걸렸네요. 그렇죠? 여기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도 200주선에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전 고점이. 2022년도에 형성된 전 고점에다가 200주선까지 지나가는 이 120달러 부분이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선이었다. 결국에 여기서 실패하면서 50주선까지 깨버렸네요. 지금 상당히 주가의 상황은 기술적인 부분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저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2023년도 말에 그 부분 이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를 깨게 되면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밑에가 없어요. 월방으로 볼까요? 밑에가 있는지 주봉으로는 저기밖에 없어요. 주봉으로는 저기밖에 없는데 여기네요. 바로 월봉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군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또 50선이네. 이게 50인가요? 진한 게 50이죠. 이게 200이죠. 정말 중요한 선이네요. 그렇죠? 여기 깨면 월봉에서도 밑에가 없습니다. 이제는 월봉에서도 밑에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는 지지선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지금 월봉에서 보면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꼬리 달린 부분 지금 거기가 지나가고 있고 200개월 선이 있고 아까 주봉에서 봤었던 2024년도 들었으면서 초반에 출발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저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깨면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가격 깨버리면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위험 아니 코로나 때보다 지금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아까 전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 정말 위험한데 아까 시장 컨센서스 부른 거는 지금 무려 평균 평균이 50% 이상 지금 상승을 보고 있죠. 스트롱 바이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기술적인 지지선들이 강력히 지지될 것을 굉장히 다들 지금 그걸 보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일단 120달러 목표가가 바로 여기 월봉에서 50개월 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50개월 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50개월 선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 확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확 튼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너지기 직전에 50개월 선에서 지지하려고 두 번을 정말 확확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50개월 선 저항이잖아요. 여기도 완전 정확하게 50개월 선 머리 딱 박고 지금 50개월 선이 저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올라갈 때는 다 50개월 선 지지잖아요. 근데 50개월 선이 지금 저항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정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또 50개월 선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일단 이게 쭉 내려올 테니까 조금씩 내려오겠죠. 확은 안 내려오겠죠. 50개월 선이라는 건 엄청나게 장기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봉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천천히 내려가서 한 110달러 부근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급등을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야 일단 그 희망이 생긴다.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기 80달러를 만약에 깨트리는 일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아까 무슨 컨센서스가 좋고 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보셨죠. 무슨 실적이 다 좋게 나오는데 갑자기 시장이 100포인트씩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매매로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그건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적으로 그렇게 뒤틀려서 나와버린 거나 그러면 재무제표의 실적이 좋거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급으로 다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으로 망가뜨리는 부분은 기술적인 차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게 아까 이 부분이죠. 200개월 선이 이탈되고 80달러가 이탈돼서 이 수급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아무리 컨센서스가 높고 재무제표가 높은 게 머릿속에 있더라도 그걸 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마지노선이다. 그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저렇게 높게 유지되고 스트롱 바이 의견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반전의 계기가 하반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다음 준비된 차트 다음에 하나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 랜드랑은 또 달라요. 디즈니 랜드보다 훨씬 더 큰 이 지금 현존하는 디즈니 월드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트 디즈니 월드가 43평백 마일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니까 지역으로 하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여기 하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만한 게 월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놀러 가야 돼요. 그다음에 맨하튼의 두 배 크기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의 두 배 크기다. 어마어마하죠. 1971년도에 이 호텔이 원래 이 리조트가 두 개의 호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이 안에만 호텔이 20개가 있습니다. 호텔이. 그리고 호텔 객실 수가 3만 개. 이 안에만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 월드 이 디즈니 월드의 지금 이 어마어마한 크기 이것도 큰 자산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오프라인을 안 가고 맨날 디즈니 플러스를 보니 넷플릭스를 보니 그래도 그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그 보는 인구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보는 인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천천히. 그런데 그 폭이 줄어들면서 디즈니 크루즈라던가 디즈니 월드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마블 영화인데 이게 큰 거죠. 자, 여기서 맨 여기 지금 이 뒤에 영화가 더 나왔어요. 이 자료 이후에 더 나왔는데 여기에 이 자료에서 가장 마지막 영화는 더 마블스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아이언맨 1이 있거든요. 이게 전설의 시작이었고 지금 보면 가장 다 흥행이 높았던 것 돈을 많은 흥행 수입이 높았던 것들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지금 다 어벤져스거든요. 어벤져스 어벤져스인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 막대 그래프의 수준이 마블에서 나온 영화에서 가장 낮은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프가 가장 크기가 짧아 보이는 게 이게 짧아 보이거든요. 이게 인크레디블 헐크예요. 그러니까 헐크가 솔직히 너무 다운된 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나중에는 얘가 무슨 별 적이 없죠.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냥 타노스가 손가락 한 방 치면 헐크가 날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헐크가 사실 크게 하나의 영웅의 얘기로는 사실 흥미를 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인크레디블 헐크도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텝을 쌓아왔잖아요. 헐크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여기서 차곡차곡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1, 2, 3가 나오고 여기서 시비로라는 큰 에피소드가 있었고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대립하는 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블랙팬서도 이만큼이 나오고요. 블랙팬서 배우분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온 다음에 어벤져스로 터뜨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를 쌓아오다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타노스 편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뒤에 다 은퇴를 해버리고 나니까 영화에서 여기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마블스가 이만큼인데 아까 전에 제일 낮게 나온 인크레디블 헐크가 더 마블스에 비해서 대충 막대기를 바라보면 10배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더 마블스가 더 마블스가 마블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우리가 MCU라고 하죠. 개봉된 영화 중에 33번째 영화예요. 33번째 그런데 이 33번째 영화인데 MCU 영화로 여기서 보듯이 MCU 영화가 여기 다 그려져 있거든요. 최저예요. 최저.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 마블스가 누가 나온 거냐면 아까 바로 그거 나온 거예요. 그 저기 우주를 날아다니는 캡틴 마블이 나온 영화거든요. 캡틴 마블 하고 합쳐서 더 마블석을 여자 군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싸운 이걸 마블의 팬들이 10여 년 동안 봐왔던 이 사람들이 이걸 보기에는 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랑 무슨 저기 아이언맨이랑 토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막 핏투성이가 돼서 타노스 한 명 상대 못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캡틴 마블이 느닷없이 하늘로 하늘에서 날라오더니 타노스 우주선 다 부시잖아요. 거기서 밸런스 붕괴가 된 거죠. 이미 그 밸런스 붕괴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게 무너진 거죠. 야 남자 영웅 3명이서 못 간다 하는 거를 쟤 혼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자 영웅 3개를 모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산또가 나간 거예요. 지금 마블 팬들은 이게 PC주의를 완전히 주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브릴 라슨 그 배우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현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자극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거를 살리려고 아이언맨이 둠으로 다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밥아이어가 복귀를 해서 프로파간다 얘기도 했고 만약에 프로파간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블 작가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이상 저런 스토리를 전개를 안 한다. 그리고 흥행 수입으로도 저런 흥행 수입으로 한다면 사실 마블 유니버스에서는 사실 퇴출되어야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 마블의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디즈니의 미래가 반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두평은 가장 명대사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아이언맨.